안녕하세요! 프로젝트입니다! 저희가 정말 포항에 오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앞에 얘기하시긴 했는데 채영이가 거의 포항의 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포항에서 태어나서 중, 초, 중학교를 나왔고 친구들도 오늘 와줬어요 근데 열심히 손을 흔들겠다고 했는데 못 찾겠네? 저기인가? 안녕하세요!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안녕?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리를 다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꼭 멤버들이랑 같이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포항에 왔으니 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무대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?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? 뭐 듣고 싶으세요? 소리질러요? 소리질러요? 네! 맞아! 위덕님 멤버들이 들었어요 마음에 아 들었어요? 마음에 엄청 외치고 계시는데 그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곳이랑 미곳 배워드릴게요 네 나한테 다 부탁하세요